오늘 과자 먹방을 해볼건데요 이 과자입니다 이거는 봄 특집의 복수화맛이랑 이거는 벚꽃 맛이에요 벚꽃 우유 맛이에요 벚꽃 우유 맛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뜯어요 일단 되게 요구르트 맛 났나? 요구르트 맛인데 과자에서 복숭아 향이 나요 복숭아 냄새나? 이거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어 약간 연유향? 어 맞아 연유향 먹습니다 진짜 복숭아 냄새나 진짜 복숭아 냄새나 겁나 맛있어 복숭아 맛 이제 벚꽃 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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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유? 연유? 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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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뱁 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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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쓴맛은 안나고 약간 흉흉할 수 없는 그런 벚꽃의 맛이 납니다 별로야 별로 그니까 복숭아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과정에서 복숭아 맛 난다는 게 처음 먹어봐요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좀 놀랬어 맛 없을 줄 알았는데 솔직히 복숭아라고 해서 좀 이상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괜찮다 입으로 더 사야할 것 같아 더 사야할 것 같아 복숭아 복숭아는 약간 복숭아답다 근데 벚꽃은 안먹을 것 같아 벚꽃은 유해로 견치할 것 같은데 별로야 포기 맛없다 이게 진짜 맛있어 난 내일도 사 먹을 생각이야 얘랑 얘랑 같이 놓고 먹으니까 제가 더 비교되는 것 같아 그냥 섞어 먹을까 섞어 먹을래? 같이? 응 같이? 응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응 응 응 가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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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먹으면 그냥 먹으면 그냥 먹으면 그냥 먹으면 그냥 먹으면 그냥 먹으면 이것도 없는 거 연알 아닌가? 이거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? 그렇지 잘 먹으면 잘 맛있겄어 그렇게 맛있어줄 수 Keep it up unveiled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응 으 으 흡입하는거 아냐 우리 이러다가 이러다가 3개 다 섞어보자 3개를 다 먹으면 아 저 5번가? 아니야 나이도 2개 먼저 해볼래 우리 약간 막 먹는거 같애 우리 음식은 막 먹는거랬어 3개를 섞어먹으니까 김치가 묻혀 김치맛이 없나 근데 맛있어 첫 맛은 이거 두개 섞어먹는데 첫 맛은 이거 두번째 맛은 이거 근데 연꽃? 아니 연꽃? 매화? 연꽃? 아니 벚꽃이지 벚꽃 벚꽃은 약간 뭐랄까 끝맛있어 나도 아 저야? 응 응 먹어왔어 속맛이 쓴네 나는 특이하네 근데 또 먹으면 먹을수록 응 괜찮아 속맛이랑 김치랑 섞어먹으니까 응 맛있어 아 참맛.. 아니 짠데 복숭아 맛 짠 복숭아 맛 짠 복숭아 맛?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먹어왔어 진짜 맛있다니까 맛있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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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맛있는데? 맛있어 맛있는데? 맛을 참기라 수련 너무 맛있는 것 같아 그러면 3개 다시 한 번 먹어볼까? 아 너무 크다 그렇지 크기를 맞춰서 땅을 안지 흠 바우칠 근데 왜 이렇게 너무 먹기만 하는 거 아니야? 아 얘 알아? 3개 섞어먹으니까 응 요게 맛이 너무 강한 것 같아 얘가 내가 큰 걸 먹은 것도 아닌데 얘가 너무 강하고 3개 먹으니까 김치가 묻힌다니까 얘는 아무 맛도 안 어 복숭아 맛이 쎄서 응 그럼 난 복숭아를 원하는 거 내가 평소에도 복숭아를 좋아하지만 이거 맛있다 뒤에도 이렇게 복숭아 나무가 있어 응 뭘 줄여 맛있어 바나나 맛있네 뭐래 아니야 진짜 둘이상 까보니까 약간 바나나맛나 누구랑 누구? 요거 두개 불이 아니 좀 바보인가? 아니야? 아니야 살짝 삘이 난다 알았어 아니야 살짝 바나나 삘이 난다 약간? 응 약간 약간 근데 맛있어 근데 맛있어 근데 이게 감자칩은 어떻게 먹어도 맛있어 진근거야 응 감자칩은 감자칩이 너무 많아 중국 감자칩이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 종류가 우리 그때 살 때도 그랬지만 종류가 진짜 많았잖아 응 그래서 막 특이한 오이 맛도 있고 맞아 또 뭔 맛이야 오이 맛 오이 맛 토마토 토마토 김치? 그리고 막 바비큐 그런 거 많잖아 응 바비큐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바비큐도 맛있어 약간 스테이크랑 이런 것도 있고 진짜 너무 너무 많은 것 같아 진짜로 김치맛 야 너무 맛있어 내가 처음에 김치맛 먹었을 때 응 맛 없을 줄 알았거든요 응 근데 그니까 맛있어서 놀랐어요 맛이 없을 것 같아서 네 진짜 김치맛은 딱 한국의 김치맛 이런 게 있잖아요 응 근데 그런 맛도 안 나고 근데 전 그 네 또 맛있었어요 맛있쥬? 네 네 맛있어요 많이 먹읍시다 우리 많이 많이 사먹고 많이 살찌고 근데 다이어트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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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응 그래서 이걸로는 이걸로는 많이 먹었어요 너무 네 많이 먹어봤는데 자 소감이 어떠세요? 저는요 다이어트하고 해보도록 할까요? 네 네 네 자 그럼 오늘의 今天的 直播 到此结束 응 다시 뵙 다음에 뵙 다음에 뵙 뵙 뵙 拜拜 մ 뵙 뵈 뵌 뵈 뵈 뵈 뵈 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